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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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들 굿! 무대! 아니 근데 아까 단장복... 그러니까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단장복이 쫙! 단장...살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장복도 찍고, 무대도 찍고! 집어던질 때, 와! 그치! 어? 야, 야! 용일아! 찢었다! 선우야, 민지야! 다들 환복하고, 뒷정리하고 체헬스로 이동! 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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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세요! 날씨 reap 취득하셔! Catalunya야, 나cel! 아니 Stewart이 취득하는 거지! 괜찮아? 많이 마신 거 같은데? 맙지어? 하다다 하다? 일어나와요. 일어나와 봐, 하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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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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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너무 좋다! 바다네... 그니까 아아악! 아 깜짝이야! 엄마 미안타 제 알아 그 미안타 소리 아주 징글징글하네 엄마 엄마 미안타 내 진짜 미안타 내가 그러려고 그런게 아니네 진짜 울지 마라 엄마 미안타 내가 내가 어떻게 내가 잘할게 미안타 아아악! 죄송해요! 죄송해요 미안타 들어와 밥이나 먹으라고 해라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것 같다 맛있어요 그니까 여기가 니네 집이라는 거지? 단장네 집이면 부, 부산? 아니 어쩌다가 이래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엄마 엄마 미안타 아니 그럼 안 되는데 왜 그랬습니까? 너 아는구나 내 말 말이지 아니요 좀 모르겠어 왜 몰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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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우 엄마한테 사과하러 가자 사과하러 가자 가자 내가 쏟다 가자 가자 그러더니 영웅 선배가 콜벤을 불러서 안 가 안 가 안 가 안 가 안 가 안 가 안 가 안 가 안 가 안 가 안 가 아니 지금 단장네 집이 부산인데 갑니다 저기 아가씨 탈 거예요 말 거예요 타 이제 뭐 있어 타 가자 언제 또 이렇게 부산을 가보겠어 언니 할게요 그렇게 된 거예요 어른이라도 정신 똑디 차렸어야 하는데 참 자 어른들 먹고 있나 네 얼른 다들 먹고 끝나서 집에 가죠 지어주고 매겨준 값은 하고 가야지 네 대구에도 갈매 있네 대구에 갈매가 있네 대구에 갈매가 있네 아니 아니 이 아들인갑다 야 자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어른들아 네 너가 힘 좀 쓰나 2 우리가 안 해 오 이마 아무리 그래도 애들은 이렇게 갑자기 야들 쳐들어가 재우고 매 있는데 아깝은 하고 가야지 어른들아 아이고 정우, 대학교 때 그냥 막 플래카드가 부아악! 막 붙었다, 이까네. 그때 막 난리 났어, 또. 정우가 시장에 딱 등장하고 아이돌이 따로 없어. 야, 뭐 어릴때부터 몇 명이 자갈치 왕자님이었어. 아, 왕자님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군요. 어? 아, 좀 그만 좀 하이소. 그 말 말한 게? 그냥 시장 쪽 한복판에 서가고, 야? 빵들을 그냥 막... 정말로 귀엽었는데 언제 이리 자랐노? 현장, 여기서 완전 베이비네? 아이구, 시끄럽다. 너희들 내가 든든하에 미인 났으니까 단단히 해 그래. 보자 그러면 누가 좀 힌트 쓰겠노. 사전 가자 가자 가자. 이게 떡이... 떡 사세요. 뭐라카노? 떡 사세요. 시루떡이 방금 나와서 부드럽고 맛있어요. 팥도 이번 팥이 유난히 달다고 하시더라구요. 아따 뭐 이거 뭐 궁금증 유발하는 새로운 영어법이가? 떡 하나 주이소. 시루떡하고 인절미. 네. 육천 원이요. 마이파이소. 감사합니다. 야. 잘 있어. 저 아주머니. 어. 저희 김장한테 찹쌀가루가 필요해가지고요. 아아. 책이나 하자. 어? 아이고. 역발해. 네. 감사합니다. 안녕. 어. 응? 갑자기 웬 인사. 자 골라 골라 두 장에 만 원 네 장 사면 한 장 더 드려요. 자 참외도 맛있어요. 한 바구니 사면 세, 세 바구니 더 드릴게요. 신상 나왔는데. 네. 차량차. 학생 학생. 어. 저 테마 박스 같이 좀 나르자. 어. 네. 아이. 박스가 좀 많은데. 어. 아이 학생. 잠깐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네. 아니. 아니. 시장 노래자랑해서. 어. 묵자고 뭐 반장이 주름 잡는게. 이게 말이 되나? 그 놈아. 옆에 나가. 미친놈. 아니 와. 역가져서 판을 치고 다니노. 아. 아. 웃자놈. 지금 판세가 완전히 그쪽으로 뒤집힛도 안하나. 아. 이번에 상품도 억수로 좋은 기인데. 아이고. 그걸 묵자고 매서 채가루 꼬라지를 어째 보노. 저. 저. 방법이. 있을 것도 같은데. 아. 뭔데? 아. 표정 얘기해봐라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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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대 갈 때 숨지나 비샤라 샷! 비샤라 샷! 언제나 나를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들 흘러가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구름처럼 비샤라 샷! 비샤라 샷! 머물지 못해 떠나가버린 너를 못 잊어 파이팅! 흘러가오처럼 미련 빼고 비샤라 샷! 비샤라 샷! 다시 또 찾아왔지만 비샤라 샷! 비샤라 샷! 아무도 없는 아무도 없는 아무도 없는 소실한 너의 아파트 그리 들어 우유 지acaks록 뜨거워! 다행이야! 유혹시 유명해 세중